박현경 선수가 팝포트를 놓치네요 바깥쪽으로 내쳤어요 한국 토지 신탁이 계속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겠습니다 박현경의 티샷 박현경 선수가 중간에 퍼팅도 잘 안되고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경 선수가 중간에 퍼팅도 잘 안되고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경 선수가 중간에 퍼팅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박현경 선수가 중간에 퍼팅도 잘 풀립니다 박현경 선수 박현경 선수 박현경 선수 박현경 선수 감사합니다.